1. 무슨 생각해? 어. 네가 내려준 커피 한동안 못 마시겠네. 하는 생각? 내일 몇시 출국이야? 오전 11시 넌 언제 올 수 있어? 서정은 구속된 후에 상황을 좀 볼게 나 주는 거야? 가져가서 한국 시간에 맞춰놓고 내 생각해 난 몰타 시간에 맞춰놓고 너 생각할게 드디어 같이 살 수 있게 됐네 우리 너 없었으면 난 그 지옥같은 집을 절대 못 낳았을 거야 수린아 떠나기 전에 해줘야 할 게 있어 서정은 아버지 모셔둔 납골당 CCTV 이번 주부터 고장난 상태고 관리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방치돼 있거든? 그 칼 납골간에 숨겨놔 살해 흉기가 나와야 100% 구속돼 내가 체포됐다 막 나온 상태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해하지? 어 저 근데 아 서정은이 뉴스 인터뷰에서 공범 얘기했지 안 되겠다 계획 완성하려면 내가 해야겠네 그건 위험해서 안 돼 내가 할게 고마워 수리가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